2020년 5월 1일 흉가예행 14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기는 담을 못 넘어가요 껀딱껀딱하게 여여 여여 이거 못 넘어가 이쪽으로 절대 못 넘어가 절대 못 넘어가 일단 잠깐만 기다려 내가 먼저 넘어갈게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 들렀는데? 방금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내가 소리 잘못 들었나? 뭔 소리 안 들려? 기계 소리 같은 거 뭐 못하도록 하는 소리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미쳐 가는 곳마다 미쳐버렸네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계십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까 여기잖아 지금 여기잖아 여기에서 문이 닫았다 잠깐만 뭐지? 이건 이게 닫았다는 소리인데? 뭐야? 사람 있나? 누구세요? 아까 손이 보였다고? 손이 보이.. 아까 손이 보였다고? 손이 보이.. 손이 보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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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 잠깐만.. 있다 있다 있다.. 잠깐만.. 잠깐만.. 쎄다 뭔 소리야..? 1번 짜러 2번 짜러 2번 짜러 2번 짜러 이콜아 여기서 무조건 분량 빼야된다 안거면 너 잘못하지 잘못하다고 하는데 또 브이안 끌려간다 시청자들이 또 브이안 가져간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분량.. 일어서 일어서 내가 이걸로.. 이걸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천이 뭔데? 이천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여기 숨어있잖아요 지금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내가 이끌어.. 여기가.. 아.. 내가 이끌어.. 좀 더 잘 못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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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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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도망갈 준비를 해야지 아.. 하지 마라니까요 아니.. 지금 장난하나? 김치냉장고술이라고? 아니.. 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 진짜 더워가지고.. 미쳐버렸다 지금.. 긴장은 돼있지 지금.. 긴장은 돼있지 지금 미쳐버렸습니다 더워가지고.. 뭐야? 지금 뭐야? 누가 신고.. 아니구나 깜짝이야.. 희망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주민인가..? 저.. 누구..저..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 들리는데..? 강아지 괜찮았어? 천혁 귀신인거 같구나 이거 천혁 귀신이다 여러분들 이거 천혁 귀신 같아요 저 여친이 있습니다 나니? 하지 마세요 저 여친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또isol That's it 구독!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